근데 미라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페카도는 절대 가면 안 돼요. 페카도는 진짜 거의 밀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안 가는 이런 외딴 섬. 야 벌써 한 명 내렸네? 야 빨리 내리.. 내 그림자구나. 오케이 이런 긴장감 좋아. 바로 오케이 샷건 얻었습니다. 이리 와. 됐어? 오마에와.. 모우 신데이 루. 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본 거다. 말도 안 된다고! 욕이 좋다. 팔벨 라이스. 각이다 이건. 가볼 일 없었나? 눈 앞에서 떨어뜨릴 거예요. 갑니다. 집에 갑니다. 인생총 뭐죠? 제 아래에 있는 총이죠. 타운팔 라이스. 더 이상 이제 파밍할 필요 없어요. 이 땅패로 뽑으면서 이깁니다. 내렸나 본데? 소리 안 들려? 내렸어. 아 봤는데! AR 떠라 AR. 어슬트 라이프를 떠야돼. 템. 템 떠야돼요. 69명 남았어. 딱따. 누구였어요? 나가 이씨. 시바! 문화구 쪽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 문화구. 타밍 빡세게 합니다. 사이가 사이가 들어. 어? 저기 있다. 노! 노! 오케이! 완전 석양의 무겁자. 배 쫄렸다. 오케이? 내눈! 오케이. 오케이. 가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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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누구라도 가져가겠다. 딴 안으로 들어가. 안전하지 않아 이거. 에너지 드링크. 괜찮아? 내 눈! 하하하하하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시. 목이 썰이냐. 이거 말도 안돼. 말이 되냐? 저렇게 본거야? 내가 거의 죽일 수 있을까? 와씨 람보 아니냐? 이 정도면. 하하하하. 이게 말이 되냐고. 원맨스쿼드 진짜 섹시하게 제가 진짜 따는 모습 보여주면 여성팬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에이 개새끼야! 어 어 흥던데? 라이벌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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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기회에 지금 토부 노래 깔리고 있다 가이드! 내려갔죠? 합의욕까지 진짜 끝에 못가? 뭐야 이 친구 쫄아서 갔잖아? 아 잠깐만요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은 여기 미끄러지면서 적이 안착될 것 같아요 내려간 다음에 좋아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군 그 다음에 여기 내 과학적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말했다 그래도 지금 돈 돈다고 형 그거랑 뭔 상관이야 갖춰 과학적인 접근법이야 오케이 무사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박사건 라이벌 대박사건 여기가 어? 차차차 생활 낭비 대신하죠? 거기구나 근데요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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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불러봐 친구 불러봐 하하하하하 내 눈! 하하하하하하 컷 내가 너 죽이러 간다 친구들아 도와줘 가겠지만 난 너 죽이러 간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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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개 끝 블로그램 블로그램 조중기 바로 배낭 내가 말했지 내 귀에 매드붐이 들린다구 나 지금 너무 섹시하다고 냄새가 나 길리슈트 완벽한 길리슈트 안보여 집중 풀모드 거의 거북목 상태 시즈탱크에 로비 모드가 있다면 왈도쿤에게 거북목 상태 모드가 있다 완벽의 끝을 보여주마 한뜩이나 혼자라 더 완벽한데 템을 좋게 먹을 건 좋아 완벽해 지금 3렙 조끼에 3렙 가방에 3렙 헬멧 삼산산 세트 다 있어 근데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 야 이거 풀세트야 이거 M4 풀세트로 이거 사람 한 명 못하잖아 나 진짜 이 게임 적어야 돼 블루홀에 돌려줘야 돼 그만큼 난 이 게임 할 자격이 안 돼 유튜브 댓글 난리나 아 이 병신아 뭐하냐 나만 본 거 아니지? 저기 한 명 지나간 거 봤지? 아 고개 좀만 내빌면 안 되냐? 아 씨 큰일난데 어 어 왓더팍? 어 안 맞아? 여기 있는 거 확인했고요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컷 피하고 남은 거 더 있는 거 같은데 컷 오케이 한 명 컷 나 말고 더 있어 매드오비 들려 어 씨 매드오비 들린다고 매드오비 들린다고 매드오비 들린다 했지? 나만 들린 거 아니라고 했지? 매드오비 들린다고 쟤 쟤 알아서 죽여줄 거야 자 여기서 안 들켜요 나 끊는 거야? 나 끊는 거야? 컷 개 섹시했어 진짜 내가 말했잖아 어 내 귀에 들린다고 내가 말했잖아 개 섹시했어 진짜 이 섹시함 이렇게 많이 300발 있어요 통화 충분해 너무 많아 이 정도면 내가 프로게이머나 한다는 그 원맨 스쿼드에서 3명을 죽였다고? 가능해 진짜? 왈도님 아기는 어떻게 낳아요? 왜 궁금해요 지금 상황에 나 이런 진짜 매력 저어는 플레이를 보고 열풍 좀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마 누군 좀 해줘 제발 진짜 엄청나게 멋진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진짜 왜 그래 21명 생존 지금 안전구역 나 가깝다 혹시 가야되는데 어이씨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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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니에요 아 진짜 야 그래도 그 중요한 과정은 여러분 어느 프로게이머 못지않았어 침착함과 정확성 그리고 끈기 인내가 있었다고 아 아아